엄청나게 시끄러운 폴레케 이야기 1과 2권 비룡소에서 편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세계적 동화작가 휘스 카이어의 장편 동화입니다. 이기적인 엄마, 불왕자 아빠 사이에서 애어른이 되어버린 11살 폴레케가 주인공입니다. 문화, 인종차별과 마약중독, 성정체성의 혼란 등 무거운 주제들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가의 섬세함이 눈길을 끕니다. 문화, 인종차별과 마약중독, 성정체성의 혼란 등 무거운 주제들을 유쾌하게 풀어낸 작가의 섬세함이 눈길을 끕니다.